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특권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라는 거 훨씬 많아요 근데 하라,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라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오늘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만남이요 하나의 얼굴을 뵙는 거이고, 사랑의 교제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독대한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어떤 문제의 해다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답을 해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문제의 해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실권자, 실세, 모든 걸 주장하신 분, 내 문제를 하신 그분을 바로 얼굴을 뵙는 시간 또한 사랑의 교제, 기도한 가운데서 대화가 되고, 만남이 되고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인 시간 이렇게 중요한 것이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양빛, 공기,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과 관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 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마치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살 수 있다 그런 것이 결국 교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지식이 하나님이지 과거의 하나님이지 현재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인생 그것은 생명 없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기도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죄예요 여러분, 부모가 충분히 일할 수 있고 해줄 수 있는데 자녀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그냥 자기가 고민하고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상의하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부모를 무시한 거예요 부모가 기분 좋아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돕고 잘해주고 싶어서 돈 벌고 일을 쓰는데 전혀 달라고도 안 하고 뭐 필요 없다 하고 내 마음대로 나가 살겠다 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부르자식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뭐 그렇게 기도해야 주십니까? 아니, 기도 안 해도 풍족한 힘 다 만들어 놓고 다 주시면 되지 기도하기 힘든데 왜 그것을 꼭 구해야 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걸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감춰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오늘 우리에게 감춰놓고 찾으라 구하라 또 이렇게 하시네 일부러 하나님께서 문을 굳게 닫아 놓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업의 문을 흔들게 할 수도 있고요 진학의 문도 닫아볼 수도 있고요 결혼 승진의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놓고 구하라 하시네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만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할 기회를 준 거예요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문제 있었을 때 기도하다 보니까 아, 나는 부족하냐고 하나님 할 수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요 내가 인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했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네 나를 만나신 하나님이시네 나의 형편을 아시네 내 모든 고통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네 했을 때 문제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사형선거 받고 사업이 무너진 상황이라면 더 그렇겠지요 그때 이하 하나님의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고 나서 방자인생 주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없군요 하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하여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권한도 주고 사실은 하나님 품에 들어오라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 그 하나님의 놀라웠고 위대한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험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의지하고 회개하고 말씀의 의지하고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어려운 문제 복잡 문제일수록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서 더히 다 키를 달아서 바로 내가 더 영적으로 성중하고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그만큼 강한 마귀가 또 온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만큼 또 내가 강하게 올라가서 더 성장해서 성숙해서 더 영생의 사람 영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결국은 결국은 이게 뭔가 문제는 하나님을 구주로가 아니고 왕으로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온몸에 악창이 나고 열차나가 죽고 인간에서 최악의 성황의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구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복을 받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귀로만 됐던 하나님 눈으로 배움나이다 다시 말하면 멀리하라 하나님 내가 목격합니다 회개합니다 할 때에 그것이 온몸의 큰 복이에요 열차녀 또 줄 수 있었고요 양 7천만 4천만 줄 수 있었고요 하나님 모두 하실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몸은 더 경험했어요 하나님 어떤 걸 알았어요 훌륭한 욕기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남았어요 욕기가 없다면 성경이 심심할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도 욕보다 더하십니까 그런데 최후의 승리 회복은 욕에게 주었어요 오늘도 이런 문제 모든 어려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경험했고 만났고 체험해서 간증이 나왔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더 깨닫고 알았어요 문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이 자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단순히 내 어떤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더 깊은 곳은 바른 기도는 뭘까 그 어려운 문제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고 나중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장애인 어머니가 간증하는데 장애아 낳았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키우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장성에서 이 아이가 죽게 되니까 그 고통 슬픔 말할 수 없는데 그 후로 그가 깨달은 것은 사명을 깨달아요 내가 장애아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하고 장애아를 일할 수 있는 전문인이 됐어요 뭘 이겹니까 바로 그 고난과물에서 그 아픔의 사람 아픔의 가정들을 자기는 보듬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절대 죽군지 아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의 허락장으로 따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알아 서시겠지 하고 가만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라 그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보금전을 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갇혀있으면 하나님 뜻이니까 알아서시겠지 가만히 있었냐고요 기도하니까 천상 안 나타나서 베드로를 건져내지 않아요 여기서 교회는 기도해서 사람의 경험을 체험했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감옥에 있어도 건져내받고 이 사건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는데 베드로를 배우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매일 재편관을 찾아가서 광고했다는 내용이 뭘 얘기입니까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을 때 구름장에 떠오를 때까지 일곱 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건 완전수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희승이하가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유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이사선자 유원하라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감사합니다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승이하가 아직 죽을 강의가 아니거든요 또 사명도 감당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심을 지킨 것을 추억 앞서고 울며 통과하기도 했더니 15년 연장시켜줬고 그리고 해 그림자까지 해까지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네 뭘 의미합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해서 안 될 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 구하면 주고 찾으면 두드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먼저 선택견을 주었어요 주었어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왔는데 분인아가 막 격동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울고 통고 기도하지 않고 분인아하고 머리카락 잡고 싸우고 원망 불평하게 있으면 3회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감옥같은 환경이 옵니다 억울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3년이 그 다음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비주려 합니까 알아주려면 주고 말할 마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아처럼 바로 오늘 문제에 감옥과 함께 간절히 구해서 응답받는 거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노려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히스기아가 간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고 하나님 모여고 했습니다 히스기아는 뭘 했어요 내가 할 일은 기도하고 광고고 하나님께 아래는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막혔을 때 하나님의 전문가 능력은 한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전멸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아수르 같은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고 의지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다도 여러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고민이 염려하지 말고 괴로우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기도를 말하여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오늘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 수준을 보면요 어떤 나라 기도가 깊이 몇 시간도 기도하고 음성도 듣고 또 응답도 오고 교제하고 말씀도 받았고 뭘로 의미합니까? 수준이 달라요 몇 시간 기도해도 밤새 기도했는데 아니 한 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밤에 그냥 다섯 시간 기도가 되어버렸어? 아니 며칠 금식인데 너무 금식 기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배고픈 일도 모르겠어? 뭘 의미해요? 수준이 부담이 아니고 주인과 교제하는 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수준이에요 수준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어떤 고통이 온다더라도 그 과정을 잘 이기고 기도의 승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특권 열쇠 열쇠 누가 선물로 좋은 차를 주세요 아주 좋은 차를 주면서 이게 열쇠입니다 딱 주면 그 열쇠가 부담스럽습니까? 누가 좋은 아파트를 딱 사주면서 아파트 열쇠 열쇠가 부담스러워요 열쇠 무겁고 이거 나한테 뭘 주워? 그럽니까? 오늘 하늘에 문이 열리는 열쇠 예수 이름을 구하면 주시겠다 또 뭐 특별 새벽 기도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뭘 기도하라고 여러분 나는 다 이제 열쇠 이거 여기 일쇠 있습니다 이거 주는데 열쇠 받으시라고 하니까 안 받으실래요? 받으실래요? 받고 활용하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삼박자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한마디만 해야지 이렇게 강하게 또 이렇게 나갈까 구한다는 것은 뭘 의미였냐면 내가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구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믿음의 겸손이죠 두 번째 찬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호소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걸 스스로 내가 찾고 노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얻어야 됩니다 종이 자 그때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하란으로 동생 집으로 갔어요 찾으러 나가야 돼요 찾으러 가야 돼요 어디 찾아야 돼요 우물가에 가야 돼요 그 당시 초년 만나려면 우물에 물길로 온 여자를 만나야 되니까 거기서도 어떻게 찾았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혜롭게 이 종이 하나님 약대가 있는데 저녀가 온 자에게 누군지 내가 모르니까 물 좀 달라 하면 당신도 먹고 약대도 먹으셔서 이렇게 약대까지 생각할 수 있는 너그러운 여인 그런 사랑이 많은 여인을 주셔서 아 그랬더니 기도하자마자 순적에 만나가지고 아주 아리따운 여인 리부가가 다 그 순간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물도 먹으라고 하고 약대까지 먹이고 야 맞아요 맞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우물가에서 여자를 찾더라도 어떻게 찾아 어떤 여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런 여자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찾는 자세가 돼요 또 두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자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저는 두드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이 약복관과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리에 세려하니 천사가 씨름합니다 그때에 그냥 끝까지 천사를 붙잡고 내게 축복하셔서 내게 축복하자면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끝까지 붙잡아요 나로 가게 하라 갔어요 아니요 아이고 지금 천사 만났는데 이제 한도표 유교되버리고 형은 사백군사 데리고 오고 있는데 해답은 어디가 길이 없어요 오직 그 천사 붙잡은 데 그 예수님이었거든요 분예리였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뵀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뵀다는 뜻인데 그게 끝까지 자 여기서 나로 가게 하라 갈라만 가시오 아니어요 오늘 기도는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응답하자면 나 죽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계속 강구하고 뜨겁게 옹다 올 때까지 끝까지 무릎 꿇고 옹다 올 때까지 죽게 하며 살기라 이런 마음으로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아니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기도해봐서 안 되면 누구 만나서 돈 빌리러 가야 될까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럴 데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알아와서세요 끝까지 새롭게 하셔서 박영희 목사 어떤 분인데 일본과 10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일본 마을도 모르는데 가라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건물이 들어가서 3일 동안 철야 3일 금식 엎드려 있어요 말도 못한 사람이 어디 갈 줄 돈도 없는데 그냥 끝까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일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모르겠냐고 지금 오늘 그게 중요해요 두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는 것은 뭐냐면 원으로 보면 삶하고 갈망한다 뭘 삶하고 갈망하냐면 의와 진리 하나님을 삶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10편 119페이지로 여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자신을 찾고 구하게 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같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갈망하는 수준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 가치관과 의식수준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돈을 갈망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장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보석을 찾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석상인이고 그리고 진리보다 우선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게 성도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찾고 보아가 뭐일까 누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간직 은혜가 되고 말씀이 좋고 야 그래 그 하나님 나도 만나야 되겠구만 어떻게 성도 교제가 좋고 그런데 좋은 은혜로 말 말씀을 해도 전혀 듣기도 싫고 재미도 하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야 그래 그래서 찾고 구하고 그게 갈망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목마른 자 왜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찾고 구해시야 됩니다 네 번째 그런 사람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두드리라 이런 것은 막 소리를 내면서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막 대면 소리 두드려버리면 잠자다가 어쩔 수 없이 문 열어주고 떡 세 등이 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도움을 달라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간 찬자가 만날 것이다 그러지 여러분요 새들이 알을 많이 낳아서 부활시키는데 실제 그 많은 새알 다 부화돼서 키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가 딱 벌리를 잡아서 쫙쫙쫙쫙 입을 쫙쫙쫙 버리면 탈락이 버리는데 그쪽 입을 제일 크게 버리고 제일 막 그 새들 먼저 주면 그 애들이 크게 되고 나중에 그 못 먹은 새는 도태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 짐승도 하나의 법칙이 그렇거늘 구하고 자꾸 안되면 마라 하나는 뜻이 아닌가만 난 응답이 없어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냐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스톱 거기서 두드리도 못하고 끝까지 왜 못하냐고요 응답 올 때까지 며칠 동안 왜 못 있으냐고요 예를 들어 영정의 세계에 문이 열리는데 마귀가 방해되데 그게 그냥 되냐고요 왜 끝까지 못도 되냐고요 나는 너를 애국당 인도한 요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애국당의 열까지 재앙일도에서도 건지는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운 것은 하나님이지만 네 입 넣은 것은 네가 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꿈을 가지고 네가 크게 구하고 네가 열어야죠 열어야죠 셋째 입을 쫙 벌리고 내가 먹겠다고 해야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게 주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모해야 되거든요 은사도 그렇고 능력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간절히 저를 간절히 정말 나를 기다린 사람이 있단다면 정말 그러면 나 같은 존재를 귀하게 낀가 하고 먼데 갈 수도 있고 근데 오나마나 그럼 내가 뭐대로 가냐고 나를 귀하게 여긴데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내가 내게 부르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들을 것이오 자꾸 저 만나리라 이게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기도의 능력 하나 알아요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저는 지금도 장하나님에 감사한 것이 81년도 추운 겨울이에요 좋은 겨울 저는 이제 오갈 데 없는 상황에 됐어요 제가 학교도 사표내고 실업자가 되고 저는 밤에 철하의 사랑입니다 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밤 1시 2시 그 개척교회에 이 추운 겨울날 3층 교회에 올라가가지고 밤새 혼자 기도했어요 1월달에 뭐 난로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많이 기도했다 생각 안해요 하다가 한두 시간 했는지 몇 시간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엎드려 졸았으니까 꿈을 꿨겠죠 졸았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양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많은 기도가 아니고 그날 저녁에 내가 많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갔을까 내 방이 어디로 갔을까 자 그래 주의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제 금식 갔어요 4일간 마켓습니다 3일 되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음성으로 10일간 해라 그럼 10일간 해야죠 제가 지금 두드리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마라면 그래서 하니까 또 10일간 하라고 해야 되고 계속 그런 가문에서 금식가가 철회하고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은 것이지 한순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열릴 때까지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계속 두드렸다는 거예요 두드려 여러분 끝까지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다섯 발 원칙이 더 오늘 키가 됩니다 오늘 12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와 선지하니라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이 얘기는 기독교 황금일이다 네가 대접받고자 먼저 대접하면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율법이와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게 해놓고 여기는 또 뭐 대접을 하겠고 이게 연결이 안 된 말씀이 아니에요 왜 연결이 안 된 말씀이에요 근데 중에 연결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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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뭔 뜻이에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응답받으라게 해놓고 또 대접을 하고요 그러므로 누구 대접해요 네가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해 하나님 대접을 해요 하나님 어디가 있어야지 보이더라도 하나님 누가 대접해요 하나님 대접한 게 뭐예요 물질에 보면 11조도 되고 또 양과 염소 비교해서 양은 뭐라겠어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홀벌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도 찾아봤고 감옥했을 때 와왔다 주여 언제 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작은 것이 나한테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대접을 얘기할 거라 여러분 예수님 대접을 이렇게 뭐예요 주여 가장 연약하고 힘든 사람 내 도움을 구한 사람이 있어요 씹는 대로 거두어요 이 말씀 깨달으시면 화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3장은 다이씨 아주 위급한 상황이 왔어요 자 다이씨 아기스 왕한테 망명해가지고 세상에 아기스 그 군대가 불레스 군대가 이스라엘 침략할 때 다이씨 어쩔지 그 속에 들어가서 있는 상황에서 찬한 은혜로 다이씨을 건져주셨는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자기 본 것이 시글라게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제 자식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짐승들 다 가져갔어요 다이씨의 최고의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그 다이씨의 그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와보니까 눈이 뒤집혀져요 아니 저 자식 다 누가 데려갔어 그러니까 돌멩이 들고 다이씨를 저 죽이려고 이야 정말 얼마나 다이씨이 고통스러울까 가장 충신들이 이제 눈이 뒤집혀져서 돌멩이 들고 다이씨를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훈련받아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어려울까 훌륭한 다이씨이 여기까지 땅바닥에 떨어져 벌더라고요 자 인정사정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훌륭한 사람 정말 그렇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세상에 이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캄캄해요 캄캄해 일심을 이긴 사람이 큰 사람이요 이게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도 이기셔야 돼요 다시 그때 이겨줘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죽여가니까 죽여라 죽여갔어요 근데 어디로 죽여가냐고 이 적군이 다 저 자식 데리고 가고 다 이 세상 애탈해 가버렸는데 어디로 이 군대 방향이 없어요 그 당시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죽여갈 때 하나님이 다 누구를 남겨놨냐 애국 병사가 병들어서 쓰러져 있어요 그냥 스쳐가야 돼 바쁘고 그걸 쳐다보고 이런 시간도 없고 근데 불쌍한 마음에 들어갖고 그 병사에게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치유해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병사가 그 군인들이었어 근데 주인이 병 드니까 쓸모없으니까 버려버려 가버렸어요 그 사람 입에서 우리가 당신 시글라가 불태웠고 이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안다고 알아요 그 사람은 지금 바로 그 사람 입에서 소식이 있어요 거기에 길이 열렸어요 그래 네가 앞장서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요 그들이 탈취해갖고요 새벽에 먹고 마시 즐기고 있을 때 급습해갖고 전부 찾았어요 그 병된 병사 하나가 거기에 기가 해답은 거기 있었어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 치료해주고 먹여주면 이 사람이 기를 안 내줄까 그런 거 생각 못해요 오랜 나니까 우리는 인생길에서 오늘 또 가장 내 옆에서 죽어간 사람 있다니까요 그 사람 치료하고 사랑한가 보자 하고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보고 있어요 우리 주에 있어요 지금 왜 복만 날라가십니까 대접도 안 하고 하나님 대접도 안 하고 너한테 키가 거기에 거기에 생명줄이 있는데 여러분 대접받고자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다이씨이 회복되지 않아요 문제 응답이 큰데 아주 차선 적은 데 주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해답은 지금 다비다가 죽었었을 때 베드로가 다비다 일어나라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거둑과 속옷 가고 있고 가부들이 막 울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거둑과 속옷을 지어준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감동 많은 감동이 있고 그것이 거둑과 속옷 증거하셔야지 선행이 있어야지요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 갈 때도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남을 대접하고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라 후위되어 흔들면서 안겨주리라 내가 주고 성기면 대개 다시 돌아와요 아 주면 없어져요 하나님 세상 법칙은 준 게 없어져 버렸지요 그런데 다시 와요 와 아이고 나도 지금 힘든데 나도 몸이 안 좋은데 나도 바쁜데 내가 지금 호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도와줘 나 도와줄 힘 없다니까 나 여유가 있고 돈 있으면 도와줄게 절대 지금 못한 사람 못해요 앞으로 지금 도와줘봐 너 어려울 때 돈은 진짜 돈이야 남아서 준 거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또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좀 도와줬는데 하나님 하나도 응답도 없네요 또 그러고 앉았네 여러분 생각하세요 밥 안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다 먹어야 시원하겠는데 아이고 내가 반그릇 먹고 다 먹고 싶은데 반그릇 저를 주워버려야 마음 편해야지 그거 눈 찔끔하고 나 먹어버려야 돼 아니 차라리 반그릇 먹고 반그릇 죽으면 내 마음 편해야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흥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작은 자의 강하셔요 주위에 내 도움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찾아보세요 아이고 나도 정신없는데 내가 당신 신경 못 써 아이고 내가 너한테 복 좀 주려고 너한테 붙여줬는데 그 사람 예매를 하고 그 사람 차버리고 아이고 성경이 네가 잘 모르고 있구나 이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좀 찾아가 그게 불쌍해서 못 살갔으면 그거 물고 기도 좀 해줘 여러분 지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우리 자녀들과 하는 것인데 여러분 다니엘 김 성교사 난 테이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해용이 뭐냐면 어머니의 신앙이 정말 훌륭한 신앙이에요 아버지가 일본 약부자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감옥에 다 같이 그 불신자 가정에서 아버지 핍박 가운데서 그 어머니가 불철이야 기도합니다 금식 철화밖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자기 새벽 예배 한 번 안 나왔고 얼마나 매를 맞아본지 몽둥이로 때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얼마나 무섭게 훌르시키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 중학기랑 이때 자기 여동생 초등학교 4학년짜리하고 둘이 일본에서 노방전도 이따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얼마나 혹도가 훌르시는지 몰라요 이야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훌륭한 성교사 지금 세계 대단한 말씀의 종이 됐어요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 그대로 본받아요 기억합니다 그래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 기도해주고 셰프에게 나 끄고 와서 그걸 평생 기억해요 여러분 지금 무더운 날씨지만 내 자녀의 기도 훈련시키세요 성령음성 늦고 인도만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